연습생 시절부터 같이 지냈고 또래니까 그래서 친해질 수밖에 없었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춤을 또 좋아하니까 제가 데뷔하고 나서도 종인이한테도 많이 조언도 얻고 같이 연습하고 했었거든요. 옛날에 이제 연습생 때 연습실에서 같이 잔 적도 있었어요. 몰래 숨어서 둘이. 원래 연습실이 이제 9시, 10시 이후에 나가야 돼요. 다 집에 가서 이제 집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드리는 게 규칙인데 연습을 좀 더 해보려고. 그래서 새벽까지 연습을 하고 그때 이제 보컬룸에서 이제 들어가서 둘이 누워서 잤어요. 순정만화 같다. 아 근데 이거 오해받겠다. 큰일 났다. 생긴 것도 이렇게 생겨가지고 지금. 어? 즐겼다. 오늘 이런 거 좋아하는데. 나 이런 곡 진짜 잘하는데. 얘 진짜 잘하는데. 양구. 우와. 아 고맙다. 진짜? 우와. 이거 진짜 잘한다. 너꺼는 편집이 없어. 강아지 엉덩이 하면 돼. 그리고. 어? 재겠다. 오오. 고맙다. 나 짱구, 뻑뻑고. 짱구야. 짱구야. 우와 우와. 봤어? 떨어졌어. 저 허전히. F cómo 마니저이. 이거 멋있다. 아 예예예. 스킬기가 빠르자. 우와. 이야거 떼어 Ronaldo. 어 뭐야 이거 이거 갑자기 죽었어? 나 진짜 잘할 거야. 나 인형 곡은 진짜 잘한 거야. 진짜 잘한 거야. 나 진짜 잘한 거야. 볶은 안 넣어. 와우와우와 와우. 거야 와ود. 야 이거 Bein 너무 아파. 야, 여기 나가. 여기. 야, 순대, 순대, 순대 나와. 야, 왜 숨고 있어? 와, 저도 잘해요. 가자. 야, 여기 포켓볼 하자, 포켓볼. 가위가이무, 가위가이무. 너 먼저 해. 그래? 그게 좋은 거야. 해, 너 먼저 해. 안 들어가. 안 들어간다 했잖아, 내가. 야, 왜 이렇게 누가 담당하냐? 어떻게 쳐야 되지? 밑에를 치면 돼, 더 밑에. 야, 이제 뭐가 좀 되겠다. 야, 이거 내기하자. 손 좀 만들어야 되겠지? 아, 어떻게 못해, 형. 야, 재밌다, 근데 그게. 야, 들어간다, 들어간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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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이거 됐다, 됐다, 됐다. 됐다람쥐. 됐다람쥐. 우와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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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보여줄게. 아하, 왜 이렇게. 왜 이렇게. 야, 안 되는 거 하자, 짧은 사람. 섹시하냐? 짧은 사람 안 돼. 야, 공 다 치잖아. 어떻게 치지? 야, 진짜 못하는구나. 어, 괜찮아? 오! 어? 야, 이거 눌렀다, 진짜? 어, 욕은 눌렀어. 많이? 괜찮아, 있어. 괜찮았어? 어? 안 돼. 야, 내 거 없어, 너가. 로브 스토어 치면 돼. 야, 너무 쉽다. 야, 너무 쉽다. 야, 내 거 없어, 너가. 로브 스토어 치면 돼. 야, 너무 쉽다. 좀 봐줄게 정인 2개 남았고 저는 5개 남았습니다 들어왔다! 하나 남았어 아깝다 끝날게 오! 오! 끝! 비밀이요? 무슨 비밀이요? 이게 들어가 자동으로 야! 양심이 찔려서 내가 심한 건 못 시키겠고 이거 보시는 사람들한테 애교 한 번 하자 애교 말고 애교 하자 치킨 사달라고 시청자 여러분이 누나인 거야 맛있는 거 사달라고 치킨 좀 사달라우? 배고프다우? 고소 몰아우 그치? 저게? 네 하자 울릉처럼 울릉처럼 물릉처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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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 뭐? 뭐? 감사합니다.